자 슬리피솔과 함께 솔솔 잠오는 잘잤나봐 저요? 저는 슬리피솔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했네 깜빡 잊어버렸는데 아 슬리피솔 안하셨구나 얼굴이 푸석푸석하잖아 하루에 두번 30분 충분히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3 첫번째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0일 단위로 수출 통계가 나오는 아주 독특하고 최첨단의 국가지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군요 너무 자주 안했으면 좋겠어요 요즘같은데 결과가 안좋아 좀 안좋습니까? 원래 어제 나온 뉴스인데 워낙에 몇 분 그랬죠 김효진 위원도 그랬고 또 김영익 박사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4월 무역수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를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여러분께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린 차원에서 무역수지 4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무역수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수출이 16.9%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9% 늘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사실은 362억 8500만 달러 했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에 수입액은 무려 25.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14억 8400만 달러 그래서 무역수지로는 51억 9900만 달러 거의 52억 불 적자입니다 20일 사이의 적자 폭식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 흐름을 여러분 보시면 지난해 12월에 4억 5천만 달러 적자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해 들어서 2월 한 달만 빼고 1월 3월 모두 적자입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어지던 무역 흑자 흐름이 이게 4월에 무역 적자가 이렇게 커지면 전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돋보이는 원인은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던 2008년 5월 10월 12월을 제외하고 2008년에도 다 무역수지가 적자가 난 경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안정됐죠 130불 막 이렇게 치솟다가 100불 선에 있는데 그래도 이게 평균 유가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20일까지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을 보시면 원유가 68억 7천 5백만 달러 그리고 천연가스 우리 정프로가 굉장히 아내채하는 헨리허브 아 헨리허브 헨리허브 19억 천만 달러 석탄이 14억 9천만 달러 그래서 에너지 3대 에너지라고 하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이거 합산이 얼마냐 101억 달러 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원유는 무려 82%가 늘고 석탄은 88, 150%가 증가 갑자기 뭐 Q 그러니까 갑자기 양이 늘었겠어요 사실은 가격이 피가 올라서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석유공사의 페트로넷이라는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국내 수입 비중이 큰 원유죠 두바이오 값이 작년 4월 배럴당 62달러 순지였는데 이번 달은 100이 달러니까 거의 땀을 난 거죠 석탄 가격도 지난달에 톤당 400달러 이게 호주 뉴캐슬산 기준으로 웃돌다가 지금은 250달러가 많이 내렸는데 이것마저도 작년 4월에 견지면 2배 이상 비싼 가격이고 헨리허브 기준으로 천연가스 가격도 같은 기간에 2배 이상 올라 있는 거죠 이런 3대 에너지 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어떤 기조가 우리는 무역수지는 항상 흑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1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는데 어쩌면 이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적자는 우리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마는 그게 또 우리 경제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게 서민 경제에도 매우 어려운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입제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서민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현대경제원의 주원경제연구실장 이런 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시냐면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4월은 물론 6월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연간 무역수지가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월별로 이렇게 하더라도 2021년도 연간으로는 상당히 큰 무역 흑자를 받던 경제인데 어쩌면 2022년이 정말 오랜만에 연간 기준으로 무역 적자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어제도 미국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마는 이런 뉴스들이 사실 어제도 우리 증시의 악영향을 줬고 어쩌면 중단기적으로 약간 반등의 어떤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연간 적자 난 게 극히 드문 나라 거의 없죠 IMF 때 그럴 때 제외하고 금융위기 때 이럴 때를 제외하면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선박에 미국 입항을 금지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는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군요 러시아 선박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연계된이라는 거니까요 러시아와 연계된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선적의 선박도 러시아와 연계가 됐다면 미국 항만에 정박을 하거나 입항하는 거를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어제 백악관에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오조로 푸틴을 비난하고 추가적인 헤드라인이 나옵니다마는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는 거예요 155mm 포라든지 요격하는 드론이라든지 또 실탄을 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의 새 용토를 장악하기 위해서 초점을 새로 맞추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게 이제 돈바스 지역 이런 데잖아요 우리는 또 이 전쟁의 또 다른 장으로 넘어가는 중대한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들이에요 72개의 155mm 국사포 이거 뭐 육군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훈련하면 포병 지원 받는데 기본화기죠 그리고 14만 4천 발의 포탄에다가 121대의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드론이 이번에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더군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고 거기다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경제 직접 지원을 위해서 별도로 5억 달러를 제공하겠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상은 장기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5월 9일 전승기념일 러시아의 전승기념일 전까지는 뭔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확실히 선언할 수 있는 전과를 올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협상 혹은 미국과의 어떤 물밑협상 같은 걸 진행하면서 종전을 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지금으로서는 미국도 이런 스케줄이 있든 없든 간에 우크라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바이든의 중간선거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인근 국가죠 폴란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고 또 지원하고 있긴 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또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오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죠 미국의 가족이 있거나 비정부기구의 도움을 받는 우크라인이 협법적으로 안전하게 비자와 피난처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격려하는 그런 발언이죠 해당되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이런 거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미국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격전지 중에 하나인 마리오플 상황에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마리오플을 통제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함락됐다고 볼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보적으로도 러시아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우리 경제에도 주름 아까 무역수지도 사실 우크라이나 영향을 바로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는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국의 어떤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러시아의 어떤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행위도 계속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네요 러시아는 또 ICBM 신용 발사해서 이게 뭐 히로시마 원폭이 2천배라고 그러던데 이번에 그 ICBM 하나 발사했잖아요 시험 발사했잖아요 시험 발사 그런데 이제 그 위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원폭 2천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발로 프랑스 정도 국가는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로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리도 아마 없겠죠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3월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거래 건수는 좀 감소가 됐군요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NAR이라는 데가 있는데 매월 이제 중위가격을 발표하거든요 37만 5천 3백 달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4억 6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전역에서 거래된 가격 그러니까 뭐 맨하탄이 굉장히 비싼 하이라즈 콘도 있을 거고 저기 저 어디를 꼽아볼까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의 외곽 지역에 비교적 저렴한 외곽 지역 그런 걸 다 합쳤을 때 중위가격을 얘기하는데 4억 6천 3백만 원 정도면 우리 정프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국 3월에 거래된 모든 집값의 중위가격 딱 중간 가격이 4억 6천이다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워낙 비싸서 우리나라가 워낙 비싸서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렇게 치면 3억짜리 팰리스 아 미국에? 화장실이 3개 있고 그렇죠 그렇죠 유럽에 무슨 성 그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 그런 거 나오는 중 근데 사실은 한국도 그런 집들이 꽤 있어요 외곽으로 가면 좋은 데 싼 집 있죠 있죠 근데 교통이 불편하거나 학군이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인데 미국도 그런 집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어쨌든 매달 최고가를 중위가격이 갱신해왔거든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그런 건 이제 아마도 기본적으로 자산가격 인플레이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넓은 집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가 아주 분출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CNBC가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의 예고로 최근 미국의 30년 고정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모기지 금리거든요 5.35%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거죠 5.35% 네 우리나라보다 높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4%대 혹은 5%, 6%대 올라간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높은 금리인데 3월에 거래된 주택들은 사실 이금리를 적용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3%대 초반이었던 1, 2월 계약 시점으로 하니까 그래서 아마도 5.3%대의 고금리가 구현이 되는 계약서에 쓰여지는 4, 5월 달의 자료를 보면 꺾여 있지 않겠냐 거래 더 줄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이 미국에도 굉장히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그게서 이 가격이 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도 3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물로 나온 주택수가 전년 동월보다 9.5%가 줄었대요 거기다가 대출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매매 건수 자체가 많이 줄어서 2.8%를 감소했는데 577만 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줄어서 미국 전역에 주택 거래가 577만 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한 달에 577만 건이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4.5% 준 수치랍니다 아마 이게 신규 공급도 있고 새 집 같은 것도 포함되고 미국 사람들은 이사 그렇게 자주는 안 하죠 자주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이사를 자주 안 가는데 렌트를 사는 분들은 이제 자주 옮기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집값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피크아웃하고 추세적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굉장히 혼조스럽잖아요 예를 들면 강남 소초 송판이 일부 용산 이런 데들은 가기 좋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오늘 뉴스도 보니까 빌라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 오피스텔 이런 데가 규제의 사각지대라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데들도 지금 빠지고 거래가 안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외곽 지역에 영끌비토한 지역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많이 빠진다라는 뉴스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미국 집값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만약에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우리 주택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제는 치솟은 금리를 과연 자산시장이 어떻게 소화해내면서 가격의 추세를 만들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저희가 정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어제 시장 정리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